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구독자님들께서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셔서 아 그리고 생각보다 한국에서 이 전기차 화재가 굉장히 큰 화재가 돼서 많은 요청이 있어서 그걸 살짝 다뤄볼까 합니다 다루기 앞서 저는 미국에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종종 얘기하기도 했는데 알기는 배터리가 타버렸기 때문에 조사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어떤 결단을 내리기가 속단하기가 좀 힘듭니다 더군다나 저는 다시 한번 한국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들으시는 구독자님분들이 이런 어떤 디테일이나 이런 것은 저보다 더 정확히 아실 겁니다 그것보다는 현재 미국에서 어떤 특히 테슬라가 전기차니까 전기차 화재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불난 것도 미국에서 많이 이야기가 돼서 그 부분으로 그런 관점으로 미국에서 보는 관점으로 좀 그걸로 인한 사이드 이펙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아 근데 시작하기 앞서 제가 사이버트럭 뭐 이렇게 악세사리를 물론 테슬라 샵에서도 파는데 이렇게 댓글을 살짝 보니까 제 차의 앞에 뭐 번호판이 없는데 뭐 그래도 되냐 아 그러면 안 되죠 그냥 보기 이쁘니까 촬영상 그런 거지 저도 최근에 아 그리고 아직 사이버트럭이 제가 정식으로 번호판이 안 나왔는데 아 참 느리죠 미국은 참 다 느립니다 번호판이 날라와서 저도 이렇게 탈부착이 가능한 홀더를 사서 번호판을 붙였습니다 없으면 아 얘가 좀 떼놨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캘리포니아에서 쓰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왜냐면 안 달아주거든요 테슬라가 원가 절감으로 왜냐면 미국의 모든 주가 번호판을 앞뒤로 달아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캘리포니아는 앞뒤로 다 달아야 되죠 근데 경찰이 안 잡더라고요 잘 잡힌 사람을 본 적이 없고 테슬라 타시는 분들 중에서 앞을 안 달고 다니시는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냥 제 지인들이 아니라 도로를 다니다 보면 유도 아 근데 사실 얼마 전에 보니까 또 그걸 또 이렇게 의식하고 보니까 토요타 차량들도 없는 차들이 여긴 꽤 있더라고요 다 원가 절감이죠 왜냐면 다시 한번 미국에서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미국이 50개 주가 있는데 21개 주는 앞에 번호판을 안 달아도 됩니다 근데 이유 중에 하나가 원가 절감을 인정하는 주가 있어요 어떤 주였는데 찾아보니까 하나씩 찾아보다 보니까 참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달라는 거죠 근데 테슬라는 이 승용차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제가 접착제를 이제 바른다든지 구멍을 뚫어야 된다든지 범퍼에 그게 사람들이 가슴이 아프니까 차에 어쨌든 뭘 이렇게 해야 되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밑에 그릴 배터리를 식히는 그릴이 있는데 거기 뚫려 있는데 거기다가 홀더를 부착해서 꽤 리지드 하더라고요 탈부착이 요즘 벌써 사이버트럭이랑 악세사리들이 나와서 저도 뭔데 저는 당연히 협찬이나 광고를 지금까지 단 한 분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표현명은 다 이거 굳이 광고해 줄 필요가 없다고 주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냥 다 잘 되라는 의미였었는데 그래서 그냥 찾아보시면 미국에서는 이런 제품이 굉장히 흔합니다 특히 3나 Y 같은 대중적인 모델들은 가격도 싸고요 근데 사이버트럭 악세사리도 그렇게 비싸지 않게 구매할 수 있고 생각보다 되게 만듦새나 이런게 좋아서 저도 평소에는 부착하고 이제 번호판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작업을 해서 부착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심지어 캘리포니아는 앞으로 안 달아도 되는 거 아니냐 참 그렇지는 않다 걸리면 돈을 낼 수 있다 이런 악세사리 부착하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그리고 트럭이다 보니까 이런 내부에 라이시라든지 꽤 잘 돼 있더라고요 사이버트럭도 아 그래서 트럭을 이렇게 꾸미는 맛도 있겠구나 이게 다형성 다목적이라는 것도 잘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도 뭔가 이렇게 공구로 이렇게 작업해 가면서 하는 게 재미가 좀 쏠쏠하더라고요 이게 트럭을 갖고 있는 묘미구나 저도 새로운 세계를 알게 돼서 요즘 또 흥미롭게 이런 악세사리 작업도 하나 둘씩 해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꽤 단단합니다 그리고 아 아닌데 뭐 그전까지는 대부분 앞에 달아주던데 라고 하시는 분은 그건 딜러쉽에서 달아주는 겁니다 제조사들은요 찾아보니까 엣진역에 앞을 안 달고 출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테슬라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았습니다 테슬라가 너무 투명하게 해서 그런 거고 그거를 이제 딜러쉽에서 거기 잘 보시면 딜러쉬 가드에 딜러쉬 이름이 박혀서 자기 딜러쉽도 광고할 겸 해서 그냥 이렇게 달아주는 거죠 옛날에는 그런 서비스들이 좋아졌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 둘씩 이제 없어져 가는 것이 좀 아쉽죠 인건비 상승 때문에 이것은 뒤에 살짝 또 언급할 휴머노이드 로봇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뒷부분에서 얘기를 할까 하고요 메인인 전기차 화재 제가 또 이제 하루 좀 어제 만들까 하다가 이제 기다린게 테슬라가 2024년 Q2 세이프티 리포트도 내놨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이제 화재가 업데이트 된다는데 그렇게까지 화재는 업데이트 되어있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간만에 그 홈페이지를 가니까 테슬라 차량은 어떻게 타는지 몇 대나 탔는지가 대충 다 적혀 있어서 그것까지 한번에 다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저 한국에서 지금 난리가 난 게 Mercedes-Benz인데 얘 EQE로 디테일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보다 구독자님들이 더 잘 아실테니까 근데 제가 보는 이런 관점은 한국에서는 이게 무슨 화재가 된게 중국제 배터리 중국에 대한 거부감이 충분히 저도 여기 미중 갈등이라든지 미국에서도 뭐 중국의 이미지는 별로 안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중국을 때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리고 파라시스라는 그렇죠 좀 네임밸류가 떨어지는 저도 이번에 안건데요 한국에 판 EQE는 파라시스인데 미국에 판 건 CATL이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 모델과 각 나라의 물류에 맞게 이제 하는 거죠 이제 벤츠 이미지가 좀 실추된 건 한국에서는 사실인 것 같고 많이 계속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배터리를 이렇게 아무래도 미중 갈등 중국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 한국에서 특히 더 이제 중국 배터리는 배제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있죠 근데 좀 제 시각에서는 이게 좀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특히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요 미국인들은 배터리가 어디서 만드는지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그렇게까지 저희야 뭐 이제 테슬라의 팬이고 디테일까지 알게 되고 뭐 주식 하시는 분들도 이런 정보에 더 민감하시고 이러니까 그런 게 이제 소속들이 알고 사시지만 미국에선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다음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다면 한국 배터리가 미국에서 그렇게 이미지가 좋냐 일단 제일 큰 건 이제 무관심이고 굳이 예 예 좋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LG도 GM하고 볼트 리콜 사태가 올해 드디어 합의를 받더라고요 그게 터진 지 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LG 배터리 관련 리콜도 상당하고요 제가 뭐 LG나 한국 배터리 악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워낙에 테슬라 다음으로는 한국 K 배터리가 많이 팔렸기 때문에 리콜도 많이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감정이 있는 건 아닌데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이거를 기간산화 앞으로 미래 먹거리로 자꾸 미루다 이렇게 보이는데 중국이 가장 강력한 경쟁자다 보니까 너무 뉴스가 그런 쪽으로 자극적으로만 흘러가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각 나라가 이렇게 잘하는 게 다르다고 보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는 팩을 만드는 기술 셀투팩이라든지 아 그거 뭐 LFP 써서 그래도 어쨌든 팩을 그렇게 만들어 본다는 게 그리고 이건 경험이 축적되는 거니까요 그걸 그냥 무시할 게 아니라 그걸 진짜 많이 만드니까 거기서 노하우가 또 생기는 거고 팩단에서는 중국이 더 낫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하이니켈 셀에 있어서는 한국이 압도적으로 좋고요 각각 장단점이 있는 밴더지 그게 이거를 뭐 배터리를 원산지를 표시한다 한들 미국에서는 한국에서야 의미가 있겠지만 미국에서는 딱히 한국 배터리도 참 좀 그렇습니다 테슬라는 어떠냐 테슬라는 잘 안 탑니다 진짜 안 탑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죠 교통사고가 크게 났음에도 배터리 화재는 겪지 못했습니다 테슬라가 공개한 파이어 데이터는 2022년까지인데 유나잇스테이션 에버리지에 비해서 뭐 11배 정도 안 탑니다 잘 안 타는 거는 팩트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전기차가 화재 날 확률이 훨씬 적은 거는 제가 계속 찾아봤는데 그거는 팩트죠 그 중에서도 테슬라가 더 안 타는 거 같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제 개인적인 팬심도 있긴 합니다 솔직히 인정하지만 테슬라가 이런 데이터를 지금 공개적으로 아주 퍼블릭하게 이렇게 내놓는데 이거는 고소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뻥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에 기반한다라고 보면 테슬라가 진짜 잘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밝혔지만 0.01% 테슬라 파이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자료가 좀 신빙성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유튜브도 링크로 걸어놨거든요 이거 이후 이전 자료들도 다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가 워낙 미디어의 집중 포화를 맞다 보니까 여태까지 테슬라가 불난 거를 다 트래킹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진짜 근데 테슬라는 스케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차를 전기차를 파는데 이 정도면은 거의 안 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완전 무결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것도 보면은 대부분 사고라든지 어떤 강력한 물리적인 충격 이 부분은 저도 진짜 제가 당해봤기 때문에 그때도 불이 안 난 거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선 진짜 잘 만들지 않나라는 뭐 샘플링이 적지만 즉이 제 개인 경험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안심할 수 있냐 아 그렇지가 않죠 한국에서도 이제 문제가 된 게 지하주차장 이라든지 좀 더 이제 밀집돼서 인구밀도가 더 높다 보니까 차들도 더 많이 팩 되어서 서져 있고 전기차는 자체적으로 발화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 안에 이제 타들어갈 수 있는 게 한번 불이 붙게 되면은 리시움도 공기 중에 이제 만나면 뭐 소디움도 그렇고요 어렸을 때 이런 과학실험 같은 거 보면 소디움 조그만 돌쪼가리 같은 경우 물에다 확 나오면 빵 터지죠 화학반응으로 인한 열이 발생해서 엄청 고열로 올라갑니다 빵빵빵빵 터지죠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이제 터지기 시작하면 어 쇼트가 나게 되고 아 그냥 그 안에 자체적으로 아 이건 이제 몇 년 전부터에 그냥 배터리 내부 구조를 보면서 세퍼레이터 막부터 해서 이제 생각이 나는데 그냥 그 안엔 터질 게 천지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터지면 끄기가 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잘 불이 안 나는데 한번 나면 크게 나는 거죠 왜냐하면 내연기관은 지금도 여전히 불이 많이 나는 게 다시 한번 미국의 최신 교통 정보 국에서 나온 데이터들 봐도 내연기관 훨씬 더 불이 많이 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프라가 잘 깔려 있고 그걸 어떻게 막으면 된다든지 그거에 다 맞춰져 있는 것도 한몫하는 거죠 그리고 연료만 막으면 되니까 좀 산소를 차단하면 되니까 그게 좀 단순한 편이고 배터리는 밀봉된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타들어갈 수 있는 게 많다 보니까 한번 타면 걷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피해는 비슷한 거 아니냐 지금은 그럴 수 있죠 확률이 워낙 낮지만 타면 빵 터지고 저쪽은 상대적으로 잘 타지만 그래도 좀 화재를 잡기가 용이한데 그러면 우리가 하이니까 이제 전기차 안 돼 이렇게 비방할 게 아니라 어쨌든 전기차가 불이 날 확률이 적은 건 팩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인프라를 잘 갖추고 어 이거에 맞게 세상이 좀 여러 가지가 이제 변화하면은 우리가 화재가 덜 나는 차들을 갖고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기회로 너무 전기차에 대해서 비가 안 하셨으면 아니 그리고 K배터리로 이렇게 미는데 전기차 산업이 이제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된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확실히 불날 확률은 적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났을 때 조기 진압 및 컨트롤 할 수 있는지 를 더 발전시키면은 우리가 더 안전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발전적인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결론을 내고 싶고 신기하네요 제가 다시 봐도 이게 같은 모델인데 그러니까 이게 현실성이 일단 내연기관 회사들이 별로 전기차를 만들어라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배터리 정보를 공유할지가 의문이고요 테슬라는 여러 벤더랑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원통형인 현재 테슬라 시스템에 맞는 배터리를 누가 더 잘 만들어 주는구나 라는 거를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누가 더 잘 하는지 근데 자기 입장에서 각 회사마다 입맛이 다 다르니까요 근데 자기 입장에서 누가 더 벤더가 잘하고 있는지 알 텐데 그런 거 잘 공개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서로 경쟁을 하거든요 왜냐면 누굴 치켜 세워 주는 순간 그 밑에 있는 친구가 더 잘해야지 라기보다는 그 위에 있는 친구가 내가 제일 잘하네 그러면서 가격 협상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런 배터리 정보가 공개되는 거를 당사자들이 만드는 사람도 정보가 공유되면 공유될수록 손해가 더 많이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터리 벤더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참 이런 정보를 현실적으로 알기는 어렵다 요렇게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진짜 잘 안 탄다 진짜 많이 만들어보고 이걸 많이 컨트롤 해 보다 보니까 셀부터 폐까지 이게 종합예술이라는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테슬라가 강점인 것 같고 미국에서는 딱히 화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막 불 나서 못 탈 것 같다 테슬라 막 불 탄다 초창기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별로 미디어도 뭐가 이렇게 탈 때마다 엄청 집중 포화를 때려서 테슬라에 데미지를 주려고 또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로 화제가 안 되면은 언론도 그렇게 달려들진 않는 것 같습니다 별로 여기서는 관심이 적더라 그리고 포르쉐도 리콜 했고요 저 메뉴에 있는 건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이제 솔라 패널 이게 오래된 뉴스가 아니라요 올해입니다 올해 제가 뭐 옛날 걸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올해인데다 쉐비 볼트는 합의했는데도 7월 9일날 소프트웨어 이슈로 차징하는 거를 90% 이상 차지하지 말라 그러고 이제 가라지에 세우지 말라 그러죠 집 밖에 세워라 미국 같은 경우는 집이 나무로 된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기차 불 나면 집을 홀라당 태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 밖에 세워놓으라는 거죠 아 참 네 그렇죠 저런 거 보면 좀 섬뜩한데 근데 이게 오래된 게 아니다 그리고 이게 대부분이 예 그렇죠 LG가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기아 니로도 배터리 때문에 예 리콜이 나와 있고요 예 벤치도 실제로 근데 이거는 화제가 아니라 셧다운이네요 운전하다 셧다운될 수 있으니까 멜세드 벤치에 15,000대 정도에 이거 다 옛날 게 아닙니다 올해 거죠 폴쉐도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고요 이거 리콜 했고 다시 한번 저는 LG 악감정이 없습니다 오히려 응원하고 싶지 근데 LG가 많이 팔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종합 예술이다 배터리만 잘 만들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총체적으로 관리를 잘 만들고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테슬라가 전방위적으로 그리고 역사도 깊고 많이 만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위가 있다라는 거는 지울 수가 없네요 확실히 이 부분에선 잘 만든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죠 이런 것까지 신경 쓰면 스트레스만 받긴 하죠 굳이 신경 안 써도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완벽해 이러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한 경각심을 갖고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배터리 파이어 말고도 오토파일럿도 공개를 했더라구요 오토파일럿 딱 보면은 이게 아까 화재는요 이게 밀리언마일입니다 거의 이거 뭐 얼마입니까 140 140 밀리언이니까 1억 4천만이죠 1억 4천만 마일입니다 키로가 아니라 중 한 대가 타더라 진짜 안 타는 거죠 오토파일럿은 지금 현재 세븐밀리언마일 에서 에임밀리언마일 그 원저리까지 이제 도달을 했습니다 아 이건 뭐 사고 나기 직전에 많은 분들이 오토파일럿을 껐다 켰다 안되는 부분에선 자기가 개입을 하니깐요 파인프린트에 되어있지만 간만에 리마인드를 해드리면 전후 사정까지 5초나 10초 정도죠 그걸 다 고려해서 계산을 했다고 그러니까 끊었어도 개입을 했어도 사고가 난 거 제가 여기 하나 기여를 했겠죠 어 전반적으로 그래도 이 마일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좋아지고는 있는데 미국 평균보다도 많이 좋고요 어 그렇지만 항상 주의를 하면서 그래도 안전한 편이다 그러게요 제가 제 평생 제가 평생 달린 마일이 세븐밀리언마일이 안 될 텐데 그쵸 한번 당했네요 그건 좀 나중에 아직도 아직도 처리 중에 있습니다 참 미국은 다시 한번 느립니다 마지막으로는 휴머노이드 로봇 이야기입니다 피규어 이제 Zero2가 나온 거죠 꽤 많이 발전했더라구요 하드웨어 퍼포먼스라든지 자유도 그리고 배터리 용량 많은 것이 발전돼서 진짜 성능적인 면에서는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놀라진 않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방향이 예측이 되니까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가 나오면 기술적인 것보다도 아 이런 기술이 된대 이런 기술이 된대 그런 거는 이제 사람들이 크게 관심이 없더라구요 다들 이제 놀랄 놓자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뭐 몇 년이 뭡니까 좀만 지나면 10년 되겠네요 덤블링한 지가 꽤 됐죠 근데 아직도 상용화가 힘든데 상용화가 언제 될 거냐 그거는 여기 전문가를 물어봐도 모릅니다 언제 될지 근데 가장 도미넌트한 가장 큰 팩터는 돈입니다 돈 그래서 제가 테슬라의 그 옵티머스 프라임에 대해 기대가 거는 것도 크고 테슬라가 가장 먼저 상용화할 확률이 높다고 보는게 이 부분 전문가들을 이렇게 건너 건너 얘기 들어보면 결국 다 돈이거든요 여기 물가가 미친듯이 비싼데 여기서 공장을 돌리는게 테슬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로봇을 투여했을 때 가장 돈을 많이 그러니까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기업이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저 옵티머스를 죽어라 저렇게 빨리빨리 제일 먼저 그래도 그럴싸하게 그리고 가장 먼저 자동차 공장에 투여하려고 테스트가 아니라 대량 생산해서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하려는게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이게 작년 데이터인데 얼마를 벌어야 여기서 이제 돈을 벌어야 집을 살 수 있냐 이게 산호세 에리어인데요 그쵸 이제 뭐 쿠퍼티노라든지 마운틴뷰 산호세에 좀 더 가깝죠 샌프람보다는 샌프란시스코보다는 여기 빅텍 그룹들이 산호세에 좀 더 이제 많이 가까운데 미디언 홈프라이스가 1.6밀년입니다 20억이군요 미디언이 미국은 예 프로퍼티텍스가 물론 캘리포니아는 레잇이 낮지만 집값이 워낙 비싸고 레잇도 미국치고 낮은거지 한국인들이 한국에 계신 분들이 보면 기절초풍할 정도로 1%니까요 1년에 그냥 생돈을 저 미디언 1.6밀년이면 그냥 16,000달러 매년 2천만원씩 기본 물론 여기 이제 오래 계신 분들이 옛날에 집사서 그 프로퍼티텍스가 잘 안오르는 그런 이제는 악법이 됐죠 옛날엔 좋은 법이었는데 그 얘기는 옛날에 했으니까 프로퍼티텍스를 많이 낸다는 점 그래서 애뉴얼셀러리가 그런거 고려하면 37만 3천불 정도는 벌어야 4억이 넘죠 4억이 훨씬 넘는 금액입니다 지금 환율로는 거의 5억 가까이 되겠네요 예 5 매년 5억 가까이 벌어야 좋은 집을 사는게 아니라 미디언 그러니까 중간값인 집을 사는거죠 이 동네 산호세에서 프라멘트가 되게 가깝거든요 거기에 테슬라 공장을 운영합니다 물론 그래서 텍사스로 갔죠 이게 원용입니다 물론 요즘 PC라든지 그런 것도 정치적인 여기 좀 저도 받아들이기 좀 힘들 정도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탈켈리를 한다고 하는데 가장 큰 세트는 1위부터 4위까지가 다 캘리포니아입니다 이게 작년 데이터인데 이제 올해 지나면 또 올해 데이터가 나오겠죠 예 저 뉴욕에 있어 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뉴욕도 만만치 않게 비싼데 그건 메나탄인 거죠 뉴욕은 이게 워낙 고층으로 짓고 이러다 보니까 좀만 나가면 그게 적재적서에 이렇게 뭐 이렇게 희생하면은 거래를 좀 희생하면은 뭐 교육이라든지 집값이라든지 어느 정도 이렇게 타협해 가면서 살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여기는 타협이 안 됩니다 와 보니까 그게 좀 바가 높습니다 전방위로 너무 비싸요 미친 것 같긴 해요 제가 봐도 아니 연봉을 5억을 벌어도 그쵸 집을 사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동네죠 거기다 이제 한국인들이 친구가 얼마 전에 놀러 왔는데 이제 한국인들이 원하는 기준 미국은 워낙 스펙트럼이 다양하니까요 그 집들이 오래됐고 한국인들이 원하는 기준에 집을 사시려면 훨씬 더 많은 요즘 새집이 한국도 유행한다 그러는데 그런 새집을 원하시면은 새집 프리미엄도 있고 전형적인 뭐 미국의 싱글 패밀리 하우스라고 생각하시면 돈을 엄청 더 지불하셔야 됩니다 많이 한국인들은 저 미디언 홈 프라이스에 만족을 못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미친 동네죠 근데 이런 동네에서 공장을 돌린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로봇이 로봇 가격은 거의 이제 픽스되어 있거든요 거의 예나 지금이나 이제 올라가질 않았는데 자꾸 사람의 몸값이 올라가니까 테슬라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기술적인 거는 많은 사람도 양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난관들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성공 확률을 따질 때 이런 부분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하더라 여기 물가를 고려했을 때 로봇을 투여했을 때 테슬라가 가장 큰 그 어떤 자동차 기업보다도 아니 그냥 현재 있는 기업들 중에서 여기서 이런 제조업을 하는 특히 저 정도 그러니까 장치 산업 같이 제조업을 하기 때문에 휴먼월드 로봇을 개발했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여기서 하는 얘기가 테슬라입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그거의 드라이브가 돼서 테슬라가 미친 듯이 저거를 100% 성공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장 니드가 가장 그 동기 몰이베이션이 가장 강력하다 테슬라가 하면은 이익이 많이 남기 때문에 이런 동네에서 이걸 운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해외 공장도 많고요 인건비라든지 물가가 상대적으로 싼 동네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여럿이 있고 테슬라는 부품을 수직계열화 해가지고 잘 밖에서 받지도 않아요 얘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바깥해적인 상황을 봤을 때 그래서 테슬라에 거는 기대가 크다 로봇의 가격은 일론 머스크 말대로 몇만불 3만불 언젤 아래에서만 해도 정말 미친 그런 베니핏을 얻을 텐데 저거가 3만불 만든다고 땡이 아니죠 15만불까지 가는데 그렇죠 저 정도면 여기 웬만한 엔지니어를 대체하고도 남죠 공장인건 일하시는 분을 대체하고 남는데 로봇을 만들면 그냥 끝인게 아니라 저걸 관리감도 그리고 메인테너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런 부분에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또 이 로봇을 대규모로만 아마 만들어야지만 이익이 될 겁니다 로봇 한두 개를 만들어서 팔아서 가정용 로봇으로 쓰겠다는 거는 장난감 수준인 걸로는 돈이 위험하기도 하고 로봇 무게가 좀 나가니까요 돈이 어마무시하게 될 겁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로봇 하나 관리하는데 보니까 여섯 일곱 명이 달려들어야 되더라 그런 의미가 없죠 근데 그 여섯 일곱 명을 가지고 100대 200대 1000대까지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테슬라가 강력히 이것에 대한 효과를 많이 볼 거다 라는 것을 예 전해드리면서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